와, 저 준비하는 거 제일 재밌지 않아, 솔직히? 서프라이즈 하는 거. 제 생각에는 이렇게, 이렇게 다 양념, 양념? 양주거리 하는 거. 제가 답을 빼고 올게요. 네. 어, 2층이잖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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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머. 어, 2층인데? 잡아, 잡아야 돼요! 어떡해. 아, 이렇게. 아, 너무 피곤한데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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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. 하하하. 아 이거 뭐야 다 멈췄어 제가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요리 두고 하도 정신이 없고 이게 막 멀티가 안 됐던 거예요 안 돼! 멈추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아이 참 아 허무해 나 집에 갈래 왜 안 말렸어 왜 안 말렸어 왜 안 말렸어 이 순간 카욱도 못 샀어 지수 뭐 하고 있었어 제가 봤을 때 지수님이 스파이네 지수님 뭐 하고 있었어 지수님 뭐 하고 있었어 지수님 죄송해요 안 잡고 뭐 했어요 아니 담배 피신다고 해가지고 아니 지수님 선 넘네 밥 먹어요 저희 밥 먹고 해요 뭘 뭘 뭘 뭐를 뭐를 뭐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뭔데 아무것도 뭐 있었어 아니 자연스럽게 뭐 별일 없었잖아요 그렇지 지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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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님